그래서 하는 말인데 히나 씨 그 돌걸리기 게임 관심 있나요? 그거 얼마 정도 걸리죠? 빠르면 2시간 빠르면 2시간? 느리면? 응 근데 이제 좀 중간 정도는 4시간 그러면 이제 6시간, 7시간 정도? 그래 나도 좀 어? 뭐 도전을 해볼게 요즘 좀 유행하는 거 같더라고 게이밍 아예 못 깰 정도로 만들어진 않았어 올리업 위아래 개인적으로 올리업보다 쉬웠어요 에이 여러분 거미집 이거 어떻게 하는 건? 바위로 시작하기 조잡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설명 나와요 마스 저클릭 우클릭이 돌을 잡는 거야 그 장면적으로 돌에 기울어 이렇게? 어? 아 쓰레기 같은 야 이거 왜 안 굴러가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가운데로 굴려야지 그 옆에서 밀었잖아 오늘 가운데로 밀으라고 가운데 중심을 키보드로 잡으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큰일났는데? 우리는 그냥 가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아니 봐봐 공 공을 가운데 놓고 공 한가운데를 밀으라고 한가운데를 미는 중인데 아 내가 달리기 버튼을 안 눌러서 그런가? 아이씨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어디가 야 너는 진짜 48시간 걸릴 수도 있어 이거 중심을 잡아둬면서 중심을 잡아둬면서 야 이거 왜 이러냐? 얘 이거 왜 이러냐? 거기로 가면 이제 왼쪽으로 잡아서 쫙 땡겨야지 오른쪽이 우클릭이고 왼쪽이 자클릭이었지? 오른쪽이 오른손이고 왼쪽이 왼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얘는 아니 잠깐만 이렇게 게임을 못했다고 히나요? 싫어해 난 앞으로 못 갈 줄은 몰랐어 앞으로도 못 갈 줄은 몰랐어 진짜로 아니 공을 왜? 공을 앞으로 굴리지를 못해 아니 잠깐만 이제 가운데로 공을 다시 원위치 근데 이거 선택할 기회를 줄게요 침묵일라 켜농이에요 제가 봤을 땐 어 네 제가 봤을 땐 빨리 줘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켜농하면 안 돼요 고민 일주일 동안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왜 도로 굴려야 하는 걸까? 이 사람은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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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지 안 남은 게 나을 것 같은데 뭘 개 빨리 굴러가는 안 남은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 못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기요 저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못해요 하지만 포기도 못해요 아이씨 결혼자 그 거기가 이제 2단계인데 거 돌멩이 있잖아 그게 세이브야 아 이거 다 깨면은? 다 깨야 돼? 저희 돌멩이 낄 수 있잖아 아 저기 저기? 앞에? 뒤에 뒤에 방금 회색깔 뒤에 어 아 세이브 꼭 안 해도 돼 세이브 꼭 안 해도 돼 아니 난 세이브를 하겠어 아니 아니 세이브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Czy나야 아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저장되는 게 아니라요 나 미칠 것 같아 희나야 나 미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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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타빈 4시간만 했겠다고? 타빈 진짜.. 타빈 비겁하다. 비겁해. 원래 나이 어릴수록 피지컬 좋은 시루가 제일 빨리 깬 게 정상이다. 아 그러면 타빈 나 리제 순으로 깨야 되네? 아니 희나는 인간 나이로 몇 살이야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나는 인간인데 뭔 인간 나이를 갑자기 물어보냐? 집중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집중량 떨어지대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희나님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을 건 지금 울리는 돌인 것 같아요. 아니 난 이런 게임으로 힘들지 않아.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순 없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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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거 또한 실현의 일부겠죠. 희나님 계시기만 하면 스피드론처럼 현지 배드랩이에요. 아이씨. 또 울리온 마냥 또 시작된대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지 안 한다고 그냥. 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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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국가 권력급 피지컬로 위로 붙인다. 아니야. 아 오케이 아 개 웃기네 아 아 아 아 재밌네 오케이 아니 이모가니 너무 좋아 거기 넘어가려면 우주 권력금은 돼야해 우주 권력금 넘어간다고? 어 괜찮아 넘어갈 때까지 하면 되지 뭐 아 넘어갈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냐? 호호호 과연 누가 더 괴로워질까? 나 괜찮은데 지금까지? 아 그냥 폭탄 맞으면 어쩔 거네 라는 마인도 됩니다 맞으면 어쩔 거야 다시 하면 되지 호호리 호호호호호아 호아니 호아 호아니 호아 오 오 오 어 야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 이거 잠깐만 오케이 오머 오 오 태초갔어 하지만 저는 재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초 고점까지 갔다는 이 파나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환을 준다? 그거 있잖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약간 스노우볼이 되어서 이제... 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시시포스라는 돌 굴리는 게임이에요 됐어 이제 근데 유화 안 해도 돼 비록 마우스가 박살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맞아 아 혹시 제가 비록 마우스가 현재는 이거 만약에 쓰실 거면은 여기 잘라주세요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마우스가 어제 고장 나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버려진 마우스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Yeah Love is pain People Just Bring my name Yeah Yeah I'm so sick of love song Yeah I'm so sick of love song 꺼지마 집중 안 하고 있고 깰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유기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저 집중하고 있어요 롤레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꺼지마 A few moments later 야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히나 자체가 돌인데 그냥 골라 가면 되는 거 아님 뭐라 했냐? 오케이 결심했어 I'm in love 눈에 콩깍지 Shots Baby 하율 실종의 흰 와의 Shots Baby 사람이야 천사야 Jesus Baby 아 넘버샷 베이베 아 선글라스 베이베 사슴같이 예쁜 눈 나의 프린세스 나를 보고 비웃는 게 너무 시크해 미친 거 아닐까 자연미인 특이해 특이해 내게 완벽한 그대여 나의 뮤직 그래 난 영원히 거기서 있어봐라 누가 굴려주나 빅빅스 베이베 빅빅스 베이베 못생겨버렸는데 incredible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인 삶은 저 번뜩을 바래 오늘 다 날 음악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내 상척 마음 가지 않고 가죠 I love you I need you girl 마지막인 삶은 저 번뜩을 바래 오늘 다 날 음악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내 상척 마음 가지 않고 가죠 I love you I need you girl 하... 힘들었다 아니... 오늘의 여배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난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 또 그거 벽 앞에서 플레이어 낑김 재소환하면 넘어가던데요? 그런 식으로는 악용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래도 맨몸으로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람도 우쭈물고 이젠 그날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나이가 들어서 난 눈이 되나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비비라고 사람들은 오늘도 가까이에 머물고 아... 아이씨 올리엄마냐고 시작되더래요 아주 신나가지고 을지 안 한다고 그냥 본격적으로 올리엄보다 쉬웠어요 에이... 정검이지 뭐 올리엄보 왜 이렇게 바보같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냥 가지려고 하는 내 앞으로 아니 가만히 공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한가운데를 믿으라고 나이도 정도 안 Finding fucking 눈물었네 cm quad 지금 이 노래 부르면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부르면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 더 도를 추모해 주자 저기는 저 도를 추모해 주는 소리 여긴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제발 단 한 번만 부디 약속할게 혹시 편드 결혼한 사람 있나요? 편드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제 앞에 돌을 나는 네 노래를 부르면 나는 네 노래를 부르면 마지막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지막 춤을 출 거야 나 이 순간을 기억해 어제까지라도 just want let 너와 춤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웠던 그대 아니, 넘어갈 때까지 한 번 더 그런 거 아니야? 빠지 놓쳐 알 수 없던 황열경 아, 아, 아 춤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웠던 one last night, let's dance 황열경 안올려 제우스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울까? 뭐야, 왜 제우스가 나와? 제우스 있었어? 제우스 있었어? 하, 정상까지 올랐네요 와, 진짜 많은 여성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진짜 온리앗보다 조금 쉬웠던 거 같기도 하고 온리앗보다도 괜찮던 거 같아 뭐? 스무 시간? 뭐? 스물 네 시간? 웃기지 마 난 네 시간 만에 클리어해 야, 마시로 웃기지 말라 해 세상에 소리쳐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난 게임을 플레이한 게 아니야 난 게임을 플레이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스토리를 쓴 거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야 근데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우리 같이 만든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든 스토리야 와, 이거 무슨 산일까? 백두산? seldom wibern hid禁이는 우리 같이 가야 아무튼 킁템 friends 앙 앙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